만약 라흔호가 진짜 엑스랑 공범이라면 은빰! 대장옥 대박! 너 혼자 싸우게 안 할 거고 절대 너 혼자 외롭게 안 할 거야 열심히 힘내서 싸우자 혹시 1학년 때 보라랑 괜찮아? 보라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정말 무서운 걸 보고 싶으세요? 저흰 자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부탁을 하나 할까 한데 근데 라흔호 혹시 지금